제가YY시 Butter 수순식간에 크 multin widely 사라졌어요 그짓이 BThcé와 구워지면서 수 trouble 글쎄 컴퓨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신호 대기 중이었기 때문에 정면을 그냥 신호를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보고 있었는데 신호받아서 가는 도중에 대사가 가고 있었고 뒤에 오토바이가 가고 있는 도중에 차가 들이받았는데 저는 제 눈에서는 그냥 슬식간에 그냥 사라졌어요. 차들이 다 잘못 봤나 그럴 정도로 너무 슬식간에 벌어진 일인데 그러니까 그 오토바이 만약에 그 차가 아차가 튕겨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 때문에 어제 잠을 못 자거든요. 너무 놀라셨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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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